장미젓기를 해서 만드는 김에 이 거울을 장식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장미젓기만 배우는 시간으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여러 군데 장미젓기를 해서 장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미젓기는 일반 색종이보다 조금 두꺼운 색종이로 접는 게 좋아요.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각주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사각접기를 이렇게 하고 펼쳐서 한번 더 사각접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뒤쪽으로 뒤집어서 삼각접기를 해주세요. 다시 펼쳐서 한번 더 삼각접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를 꼭 눌러서 모아지는 부분을 이렇게 모아버리면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사각주머니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여기 열린 부분이 뾰족하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반대쪽도 접고 뒤집어서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 선을 접기 선을 이렇게 한번 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안쪽을 펼쳐서 접기 선을 내준 부분으로 접어서 길게 눌러서 접어주세요. 뒤로 뒤집어서 또 접기 선을 반대쪽으로 눌러주고 안쪽을 펼쳐서 접기 선을 내는 대로 그대로 눌러서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번 넘겨본 다음에 이렇게 내리고 또 내려요. 위를 그리고 여기를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어서 위로 올리고 여기도 반을 접어서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또 넘기고 여기도 반을 접어서 위로 올리고 여기도 반을 접어서 위로 올려주세요. 일단 한 번씩 넘겨볼까요. 또 이렇게 눌러서 그런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게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여기 가운데 이 뾰족한 부분을 이 가운데가 만나게 접어주세요. 자 여기서 안쪽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여기가 만나게 이렇게 접어서 안쪽 부분만 여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잡지 말고 이 부분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서 눌러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있으면 여기 잡고 이 뾰족한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여기 만나게 이렇게 접어주고 접어주고 자 4군데 잡아야 되니까 다음 옆을 또 보고 여기 잡고 이 부분을 여기를 접어야 되겠죠. 접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서 만나게 이렇게 만나게 접어서 여기를 눌러주세요. 여기를 다음 또 여기도 잡고 이 부분이 여기가 만나게 이렇게 만나게 놓여주세요. 또 마지막 여기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넓은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마치 오징어 다리 아래부분처럼 된 부분을 이렇게 내로 딱 누르면 여기가 뾰족한 산이 생겼죠. 여기가 위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꾹꾹 눌러서 잡아준 다음에 손바닥 위에 이렇게 놓고 지금 이 종이 방향대로 그대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방향대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그럴 때 손가락을 핀셋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그냥 손으로 해도 돼요. 손가락을 이렇게 놓고 한번 돌렸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렸다가 그러면 너무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으니까 여기에다 손가락을 놓고 희산히 놓고 또 돌려주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본인하여 잘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면 팽팽팽 돌아가죠. 돌아가는 모양 장비모양 모양처럼 됐죠. 그런 다음에 옆에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씩 꼬집어서 뒤로 돌려주는 거예요. 꼬집듯이 손톱으로 손톱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뒤로 꼬집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서 전부 다 뾰족하품부터 이렇게 뒤로 꼬집어서 꾹 눌러서 뒤로 이렇게 뒤로 잡아서 뒤로 또 잡아서 여기 여기 있는 손톱을 꾹 누르면 여기를 꾹 누르면 조금 조금 눌러지면 뒤로 뒤집으면 돼요. 여기 딱 꼬집어서 뒤로 뒤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런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손이 너무 굵어서 잘 안되면 핀셋이 있으면 좋은데 핀셋이 만약에 없다면 가위로 해도 돼요. 가위로 이렇게 살짝 벌려가지고 여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려주면 잘라버리면 안 되고요. 빼지고 이렇게 그러면 돌아갔죠? 이렇게 해서 장리를 완성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뭇잎은 4분의 1로 종이를 잘라서 4분의 1로 종이를 자른 다음에 삼각 접기를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 끝을 한쪽은 뾰족하게 한쪽은 살짝 넓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한쪽은 이렇게 뾰족하게 한쪽은 넓게 접어준 다음에 여기를 계단잿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계단잿기를 이렇게 한번 하고 반대로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반대로 한번 하고 지그재그로 앞 뒤로 앞으로 한번 접고 뒤로 한번 접고 이렇게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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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장미를 붙이고 나뭇잎도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미만들기 끝.